한국국토정보공사 신발이 박혀졌어 신발공장 사장님이 좋아한다 글라이딩 글라이딩은 신발공장 사장님이 좋아하는거야 차온다 차온다 앞에 뚫리면 해 실장님 내가 앞으로 갈게요 차온다 차온한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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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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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신났어! 에발김쌤! 엄청 빨리 달리네 무섭게 우린 살살 가는데 안전 운행 내리막길 옆으로 기울어져있어 너무 힘들어 찾기 누가? 승부당하는 거 아니야? 조심해요 또 튀어나온 거 있어요 안 보면 넘어지는데 어디 가게? 왜? 왜? 거기서 떨어질라 그러는거지 내가 딱 그럴 줄 알았어 조심해 왜 그러십니까? 넘어지신거에요 혹시? 아이고 손가락이야 거기 전기통 아니면 찌찌찌 재밌을텐데 밑으로 똑 빠지면 더 재밌을텐데 밑으로 가운데로 똑 떨어지면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 가운데로 떨어질 생각은 없어? 없습니다 신나셨습니다 아주 신나시오 신나시오 요정도 내리막 있으면 참 재밌는데 차올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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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물차 저 뒤에 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뭐야 전송룩 아 속도 줄이야 그러니까 풀리면 제어가 안될까봐 속도를 못 내겠는데 깨끗해 깨끗해요 날씨가 진짜 공기가 깨끗하네요 아 제가 고른 날은 그러니까 그때 누에선 갈 때도 그랬고 참 날 잘 잡네 우리 많이 올라갔구나 엄청 올라왔다니깐요 나 올라가다가 토할뻔했어 진짜 그 가운데로 빠지면 재밌다니까 그 가운데로 밑으로 빠지면 엄청 재밌을텐데 재밌는걸 해줘야지 유튜브 각이잖아 아 유튜브 각을 못 뽑네 그러니까 유튜브 각을 만들어줘야지 이거 아깬 신발인데 지금 다 달았어 신발각이 사장님이 좋아한다고 글라이딩은 날씨 좋고 와 여기서도 거기까지도 엄청 길구나 아까 여기 중간에 쉬었는데 내가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토할 것 같아서 내렸다나 걸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토할 것 같은거야 막 속도 내서 가는게 아니니까 이제 좀 배가 꺼졌네 아까 배가 너무 불러갖고 네 불능 상태여서 그래요 밥 먹자마자 출발해가지고 아 내려박혀 이 차길에서 스탠드 갑시다 거기서 뭐해 아 옆에 바다만 보였으면 좋겠다 야 여기 산에서 바다를 찾어 네 아 여기가 호명산이 호명산 산과 부다가 공존하는 제주에 가고 싶다 아 으 아 차 검사해가지고 못 가져가게 할 것 같다 아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일단 맞겠다 이 세상인데 아 그 아 아 아 으 으 으 태양 하 으 으 으 으 돌파 흰둥아 조용해 너 아까도 만났잖아 흰둥아 안녕 우리 장성흰둥이 생각나네 아 우리 장성흰둥이보다 조금 크네 애가 여기 호명산 철판 철판 바른답내네 호명산 철판 닭갈비 맛있습니다 예 아주 맛있는 곳이에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잘했어요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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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